샤이니 태민, 소녀시대 써니, 감초배우 윤다윤이 목소리 출연을 한 코알라키드 영웅의 탄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스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코알라키드입니다. 무슨 역할을 맡으셨죠? 저는 미란다 역을 맡은 써니고요. 저는 자니 역할을 맡은 태민입니다. 저는 하미시 역할을 맡은 윤다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됐거든? 이들의 캐릭터 컷 공개와 함께 태민, 써니, 윤다윤의 유쾌하고 재치넘쳤던 녹음 현장도 공개되는데요. 생애 첫 성우 더빙에 도전해 프로다운 더빙 실력을 뽑는 태민과 써니에게 특히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저는 사실 숙소에서 보면서 입을 한번 맞춰봤어요. 그때 멤버들이 재밌다고 코알라 인형을 선물해주고 정영상 찍어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모니터면서 봤는데 너무 오글거리고 되게 어색함의 그 자체더라고요. 전 되게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어렵다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멤버들이 자기들도 상당히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를 좀 내려놓고 열심히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오버해서 하면 들을 때 더 재미있고 영화를 더 살려줄 수 있다고 맛깔나게 표현이 될 거라고 좀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하라고 많이 조언을 해줬어요. 멤버들이 배아파 한다기보다 저한테 그랬어요. 너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되게 부끄럽겠다고 제가 사실 성격이 굉장히 많이 내성적이고 이제 되게 뭔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지금도 또 부끄러워서 많이 안 나오는데 그 장면이 있어요. 저희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죠. 키스 시인이 있어요. 되게 녹음할 때 부끄러웠어요. 진짜로 연습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민, 써니, 윤다운의 목소리 연기와 함께 눈을 사로잡는 3D의 화려한 비주얼이 매력적인 애니메이션 코알라 키드 영웅의 탄생 내년 1월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